반드시 꾸러미깁시다! 맞으십시오! 군대형 탐지자! 70년 동안 잘도 무려가진 이딴 국민의 피를 빨며 우리 손 위에 걸려 기두르며 세상 구석을 깨없었겠지 다시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걸 국민이 너희의 지시를 알았으니 우리 천배들에게 빼앗긴 걸려는 이 땅의 주인인 우리 손을 쥐기까지 음성에 파도만 하나 그리와 하나 그리와 군대형 탐지자! 끝까지 싸우리라 종교에 군대형 탐지자! 하지만 이젠 두려워해야 할걸 우국이 이 거리의 진실을 알았으니 너의 정패를 내게 빼라 이 땅의 주인인 우리 손에 치기까지 윤석의 파도 하자 힘껏 힘껏 하라 곧 끝까지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 윤석의 파도 하자 힘껏 힘껏 하라 곧 끝까지 싸우라 끝까지 싸우라 마침내 희밀이나 끝까지 싸우라 누구야